전집시청 전집시청 예상하러 갈게요 안경이 옆에 있는 그릇이 안에 가고 새로 한 대 15만원 주고 사람 사갑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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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고춧가루 여기 맛집인가요? 맛집이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거의 올라가는거야. 키 2미터 키 2미터 졌다 꼴찌다 왜 이렇게 잘해? 키 2미터 키 2미터 키 2미터 키 2미터 킁킁 키 2미터 키 2미터 어여 뭐야? 오 이게 안다 왜 이렇게 잘해?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저쪽에 있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해 이제 같이 하니까 동남아 사람만 보면 다 알잖아 왜 이렇게 짜? 10,000원짜리 맞나? 왜 이렇게 꼽혔네 왜 왜 왜 꼽혔어 누가 졌어? 야 지금 아는가? 왜 왜 왜 왜 왜 왜 나 이거 하고 싶어서 이거 하고 가다가 나도 이거 한번 하고 싶어서 아 아파 바로 찍어야 되는 거 같아 유튜브가 아니라 유튜브 아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오늘이니까요 오늘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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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